아.. 저는.. 아이아이 어떻게 지냈어요? 재쌤을 나가셨다고.. 재쌤을 나가서.. 재쌤을 나가서.. 친정을 떠나서 제 독립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엔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지 이런게 놀랐습니다 재쌤 타운이 있잖아요 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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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저희가 이렇게 장난하고 놀아요 맞아요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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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이라서 고마워요 저도 오늘 하루 평생 잊지 못할거에요 집에 조심히 잘 들어가고요 더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